대기성 아내 연비 나이 쇼어스트 직업 미모 장난 아님 대기성 아내 연비 나이 쇼어스트 직업 미모 장난 아님 대기성은 11월 19일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미모의 예비 신부 연비씨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의 화제입니다. MC 김원희는 우연히 민낯 아내를 봤는데 키가 170cm 정도 되고 되게 젊어 화분하지 않냐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자랑합니다. 대기성 아내 연비 씨 직업을 살펴보면 쇼어스트라고 하며 과거엔 아나운서 스피치 강사였다고 하네요. 사진 얼굴에서 보듯 키도 170cm로 모델 포스를 풍겨 모델로 아는 분도 있더군요. 또 대기성 나이 올해 1972년 생으로 46세인데 대기성은 아내와 나이 차이가 12살이 나는 띠동갑입니다. 프로필 1972년 3월 13일 생 대기성 고향 출신지 경상남도 거제 배우자 아내 연비 학력 부산 경상대학 방송연예과 가족관계 무녀동남 종교 불교 데뷔 1993년 MBC 대학 가요제 대기성 부인 연비 러브스토리 대기성 연비 부부는 간장 새우집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부인의 미모 연예인이 따로 없죠. 대기성이 간장 새우집에서 지인들과 술 한잔을 마시고 있을 때 가게로 아내와 친구들이 들어왔고 유독 귀가 크고 반짝반짝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사교성이 좋은 친구의 주도하에 합석을 하고 2차로 자리를 옮겼고 친구들이 백의성 와이프와 맞은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 그는 아내가 제가 여기에 왜 앉아야 하죠? 이러는 거다. 약간 도도하다는 느낌이었다고 차가운 첫 만남을 털어놨습니다. 첫눈에 반했기에 나중에 큰 용기를 내어 집에 가실 때 연락처를 주시면 차 번호를 기억해두겠다고 말했고 밀당 끝에 전화번호를 받은 그는 두 번째 만남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과감한 선택을 하지만 혼자가 아닌 언니와 함께 찾아왔다고 하네요. 결국 세 번째 만남에서 오늘부터 일일 방식의 고백을 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백의성 이혼 및 재혼 등의 연관 검색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존인이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외모도 예쁘지만 아내의 성실하고 지혜로운 면이 좋았다고 하는데 늦게 결혼한 만큼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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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